2022년 1월 21일 성녀 아네스 통정순교자 기념일 아네스 성녀는 3세기 후반 또는 4세기 초반 로마의 유명한 기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신심이 깊었던 그는 14살 무렵의 어린 나이에 순교하였다. 청혼을 거절한 데 대한 앙심을 품은 자의 고발에 따라 신자임이 드러났으나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유약한 나이에 보여준 그녀의 위대한 신앙의 힘을 높이 칭송하였다. 교회는 아네스 성녀를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증언하고자 정결을 지킨 순교자로 기억하고 있다. 성녀는 한 마리 양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자주 표현된다. 사무엘기 상권 24장 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가려법은 3천명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아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그는 길 옆으로 양우리들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은 거기에 들어가서 뒤를 보았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굴속 깊숙한 곳에 앉아 있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터이니 내 마음대로 하여라 하신 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그러고나자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탓에 마음이 찔렸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인 나의 주군에게 손을 대는 그런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가 아니시냐. 다윗은 이런 말로 부하들을 꾸짖으며 사울을 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울은 구울에서 나와 제 길을 갔다. 다윗도 일어나 구울에서 나와 사울 뒤에다 대고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 하고 불렀다. 사울이 돌아다 보자 다윗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다윗이 임금님을 해치려 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고지 들으십니까? 바로 오늘 임금님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동굴에서 임금님을 제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임금님을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으니니 나의 주군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임금님의 목숨을 살려드렸습니다. 아버님 잘 보십시오. 여기 제 손에 아버님의 겉옷자락이 있습니다. 저는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임금님을 해치거나 배반할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제가 임금님께 재짓지 않았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시어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옛사람들의 속담도 있으니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께서 누구 뒤를 쫓아 이렇게 나오셨단 말씀입니까? 임금님께서는 누구 뒤를 쫓아 다니십니까? 죽은 개 한 마리입니까? 아니면 벼룩 한 마리입니까?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시어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송사를 살피시고 판결하시어 저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올에게 이런 사연들을 다 말하고 나자 사올은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니냐 하면서 소리 높여 울었다. 사올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하였는데도 너는 나를 좋게 대하니 말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으니 내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었는지 오늘 보여준 것이다. 누가 자기 원수를 찾아놓고 무사히 제 갈길로 돌려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준 것을 주님께서 너에게 후하게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이제야 나는 너야말로 반드시 임금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너의 손에서 일어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어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분께서는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시몬,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스게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성경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산은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원하시는 열두를 가까이 부르시는 행위는 예수님의 주도권을 그분께 나아가는 행위는 사도들의 순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장면을 상상하면 참으로 장엄하고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뽑으신 목적은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파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사명이 파견의 사명보다 먼저 언급된 것이 인상적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교를 나누며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믄 사도들의 정체성이며 파견 활동의 원천이 됩니다. 파견에는 선포하는 활동과 마귀들을 쫓아내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열두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선포하고 마귀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열두 사도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같습니다. 앞서 마르코 복음사관은 예수님의 공생활을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옹 칼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의 사명은 제자들을 통하여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이웃에게 파견되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